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루만 더íveis 지금 뭐예요? 저녁이 저녁을 찾아서 나 지금 본 적이 없었다 저게 잘 부르는데 오늘 새벽에 임금이 주행한 첫 단어소신도 들었어 그래서 성남 백성들이 몰려봐 여기 안정신 백성들을 보내고 아유 진짜 옆자리 남들 옆자리이 너무 낙담하지 마시오 어이잖어 자막에서 멍진 길이 올랐다면 허준여검도 호정님들이 함께 있을 수 있죠 자, 갑시다